오늘 잡은 조갑입니다 바까지는 작은 놈들은 다 놓아주고 왔구요 조개들도 대합이 좀 있네요 몇 마리 속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잡으신 고생하신 분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죠? 그쵸? 재밌죠? 확실히 갯벌은 항상 가도 재미있어요 바글바글 하네요 진짜 속들이 속속 이야 진짜 많네요 이게 지금 바닷물에서 민물로 수돗물을 따라놨어요 여기다가 해감이죠 해감 바닥바닥 하다가 지금은 점점 이제 민물이라서 이제 곧 죽겠죠 이제 벌을 다 내뱉을 때까지 잠시만 여기다 담궈놨다가 그리고 좀 이따가 음식을 한번 튀겨먹겠습니다 속 튀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드셔보십쇼 언제 구이는 어떻게 드셔버렸어요? 구이? 구이bo 다 다 따로 다 다 다 다 다 다 하구요